쇼우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9일 월요일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지진, 시만의 현에 오다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다시, 우리말로 읽으면 한자까지 똑같네요. 대전시인데요. 오늘 새벽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부실 건물이 아니라도 부분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 부산 창원에서도 감지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 삼성증권,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지요. 유령 주식 501만 주가 버젓이 거래됐는데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같은 유관기관들이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식도 아닌데 재빠르게 대답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회의도 충격적입니다. 삼성증권 직원들, 자기 주식 아닌데 팔 수 없는데, 그걸 알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했다는 점, 이 점은 결과적으로 공매도와 유사한데요. 이른바 개미, 즉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참에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730만 명의 이틀치 요금 보상. SK텔레콤이 지난 금요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밝혔는데요. 별도의 신청을 안 해도 보상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고 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노 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용민의 정치쇼에 반하셨습니까? 김용민의 정치쇼! 아이고, 내일부터 한국 라디오 방송은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좀 깁니다. 두 주 가까이. 피말립니다. 정치율 조사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기호, 러브, SBS 러브 FM, K&N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율 1% 올려주시면 체육관을 밀려서 진짜 쇼, 큰 공개 방송 열겠습니다. 2% 올려주시면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추진하겠습니다. 3% 올려주시면 평양에서 생방송하겠습니다. PD님도 모르는 얼굴인데요, 사실을. 4% 올려주시면 북한 비핵화를 완결짓겠습니다. 5% 올려주실 것 같지는 않고, 뭐하여간 4%까지. 네, 그렇군요. 한 10% 정도 올라갔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오십 번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정치쇼, SBS 러브 FM, K&N 러브 FM, 오전 10시 5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10분 이상 항상 듣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두 주 동안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취율을 조사하는 전화가 오면 그냥 김용민의 정치쇼라고 하면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민이라고만 해도 집계가 됩니까? 김용민이라고만 하면 집계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김용민의 정치쇼. 사실 우리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정상근 기자는 사실 청취율 상승의 명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지금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지금 106.7 파워 FM에 김용철의 파워 FM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4등하고 있습니다. 네. 4등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또 정치쇼. 예전부터 나오면서 서서히 정치쇼가 청취율 상승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뭐 제 덕분이라고 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사례는 말보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행동으로. 알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명, 진행자, 방송사 다 각각 묻습니다. 프로그램 명? 정치쇼. 김용민의 정치쇼. 진행자. 김용민이죠. 방송사는? SBS 러브 FM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 보내주셔야 제가 이 자리를 지켜드립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되면 정상근의 정치쇼가 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은주님. 김용민의 정치쇼에 반했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밖에 나갈 때도 꼭 이어폰 끼고 다녀요. 아유. 은주님에게 전화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선님. 저한테 청취율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했는데 딴 방송에 이름을 드는 겁니다. 딴 방송을 얘기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의 중간고사. 바로 4월 청취율 조사입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저희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 올라가면 어떤 걸 하신다고 했었죠? 네. 1% 올라가면 큰 공개 방송 제출하고. 2%는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3%는 평양에서 생방송. 4%는 북한 피해카를 재선으로 완결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시회를 꼭 찍어주시길. 글쎄 말이에요. 바라겠습니다. 손시험 방법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균 기자와 함께 돈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호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0여 개의 혐의로 기소를 할 예정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350억 원대의 행령 그리고 111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 등을 모두 적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를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에 기한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에 검찰의 입장, 그게 이번에 기소장이 담겨 있겠네요. 네, 거의 구속영장의 그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추가 조사가 안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구속, 기소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을 확보했다. 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네, 네, 네.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셈인데 이와 별개로 검찰은 MB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 때 한 6천 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6천 건의 문건이 담긴 외장아들을 복원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 마스터 플랜 문건의 대략적인 얼개는 2013년 이미 공개가 된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를 했었죠. 이 S그룹 노사 전략이랑 내용은 비슷한데 한층 더 적나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노조 설립 과정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지침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노조를 설립을 할 때 이 설립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삼성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노조 설립 전부터 각 협력업체와 협조를 구축해서 노조 설립을 조기에 와해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조를 설립한 이후 그때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도 있는데 표적감사 등으로 인사금전적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단체 교섭을 지연한다. 노조가 시위를 벌이면 회사 쪽에서 반대 시위를 기획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부당노동 행위. 당연하죠. 처벌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이고요. 그야말로 유형별로 부당노동 행위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기록된 문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노조와해를 시도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 4월에서 5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라움 직원 10명이 노조를 비판하는 대응 시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조합탈퇴를 종용한다든가 아니면 탈북자 출신 조합원들에게 북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협박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부당노동 행위를 넘어서 협박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알고 있거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까지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다가 또 이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는 실제로 실행된 흔적이 있으니까요. 이 6천 건의 문건 중에 상당수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문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만큼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고 이병철 창업주죠. 노조가 불필요하다. 이거는 사용자가 할 말이 아니라 노동자가 할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별로 노조가 필요 없다 그러면 무노조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안 된다라고 해서 노조가 안 된다면 그건 부당노동행위지요. 그동안 삼성은 직원들의 복지가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좋아서 노조가 안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실체는 계속해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압박을 하면서 사람들의 노동 관련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쓰러져나가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최고의 복지 이런 얘기를 삼성에 비춰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인류 기업 가운데 이렇게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기업은 삼성 말고 또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달 31일에 취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때 피감리관 예산으로 나라박 출장을 다녔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김기식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러니까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한국거래소 그리고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미국,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김기식 원장은 다녀온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보도 참고 자료를 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출장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유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기식 원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기식 당시 의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여기서 지부 설립이 좀 필요했는데 이거를 반대를 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국외 출장이 다른 의원들하고 동행한 것이 아니라 김기식 원장 단독으로 출장 간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 보좌진을 대동했다는 것. 그리고 김기식 현 원장이 당시 김연라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뇌물성, 외유성 출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행을 넘어섰다라는 주장인 건데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독으로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갔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강요상 최경아은 의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비슷한 출장을 다녀왔다.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소관 피감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의원들이 출장을 가는 관행이 없지 않았죠. 전수조사하면 자유로울 땅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감기관이나 은행의 돈으로 의원이 국회 출장 가는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들도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식 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의견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황혜연님 세무서 가려고 택시 탔는데 라디오에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라디오 기사님이 말이죠. 진정한 시민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김용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시민이 아닌가요? 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꾸며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훌륭한 기사님 택시를 타셨으니 얼마나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대박 나이답니다. 그 기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강욱님. 여보 이런 이번 여름에는 김용민의 정치쇼에 빨대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김엄마 생수 소비량이 엄청나네요. 생수 모양의 물통으로 제가 지금 부마다 물을 다 비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물통은 어디서 구해오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리 SBS가 김용민의 정치쇼를 론칭한 이후 수도 비용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청취율 1% 올리면 물 소비량을 반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소비량만큼 청취율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북한과 미국이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으로 7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CIA 국장과 CIA 내부 관련 팀이 북한과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서 정상회담 장소 등의 협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그리고 또 제3국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외교라인이 강경파로 싹 교체가 됐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다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혹시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은 또 정찰총국에서 협상이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신가는 대목은 북한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경호상의 문제도 있지만 괜히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들러리를 설 우려가 있다.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려의 덕분에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친해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울란바토르 얘기도 나와요. 몽골에서도 몽골 그리고 스웨덴에서 북미 정상회담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회담 장소가 확정이 되면 의제 정확한 날짜들 등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금 다가오고 있군요. 평화의 그런 대화의 장이 말이죠. 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359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 자발적으로 출책합니다. 부산 화물맨 김하식 25톤 운전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침에 1호엔 이수경의 러브 FM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김용민의 정치쇼 힘낸다 힘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시고는 무슨 방송 듣느냐라고 했을 때 이수경의 러브 FM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용민의 정치쇼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상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세 분입니다. 뉴스 골라주시는 남녀 최 박장. 먼저 최영일 모든 문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치쇼에 와야. 아 월요일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정치율 조사 전화가 가면 어느 프로그램? 아유 김용민의 정치쇼. 아유 방송은 어느 방송? SBS 라디오죠. 아이고 세상에. 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쇼 김용민의 정치쇼 SBS. 러브 FM. 러브 FM. 러브 FM으로. 그거 잘해야 됩니다. 자 박현미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느 방송? 라디오는 사랑입니다. 러브 FM. 러브 FM. 그리고 저분은 블랙하우스에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블랙하우스에서 나왔어요. 까만 집. 까만 집. 제가 원래 좀 어두운 쪽이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던 그분이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선배. 분장의 힘. 그게 나온 다음에 동창들한테 문자 많이 왔어요. 이렇게 생기기로 돼 있는 거야? 이런 얼굴 공중파에 이거 나와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되게 미인이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은? 프로그램 이름은 김용민의 정치쇼. 파트까지 날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T방송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 얘기할 것 같은 그런 포스였어요. 저요? T방송이 어딘가요? 이걸로 됐습니다. 모든 절을 다 시켰어요. TBS에는 장윤선의 이슈 파이프가 있습니다. TBS TV.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텔레비전이니까. 알겠습니다. 스페셜 왔어도 그러세요. 저 지금 EBS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자 라디오 방송 길치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박장과 함께 또 신나는 또 즐거운 월요일 문 열었습니다. 서울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자유한국당이 결국 김문수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는데 그렇게 내정해놓고 며칠 동안 또 좌고 우면했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좌고 우면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제 오후까지 어제 저녁까지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홍준표 대표는 고고싱 하고 싶은데 당 내부에서 이게 좀 되겠냐. 될 만한 후보를 내세워야지 경기지사를 저렇게 오래하고 그리고 또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서울로 온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이른바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가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우회적인 건가요? 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 서울에 있는 젊은 표심을 움직일 수 있겠냐.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정치권 안에는 여의도 안에는 일단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막 띄우지만 실제로 출마는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수많은 후보들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은 김문수 후보를 만난 게 아니고요. 자신은 오세훈 전 시장을 밀었는데 이게 당내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밀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말에 눌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3자 대결에서 다 꼴찌거든요. 김은수 후보가. 그러면. 이 조사와 관련해서 또 계열을 설명하자. 네. 그래야죠. 지난 5일에서 6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이런 조사네요. 이렇게 훌륭한 진행자. 준비가 안 됐을까 봐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진행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사를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5자 대결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 각 한 명씩 넣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그리고 대한외국당의 인지현 후보. 그래서 5명의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다 3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뭐 좀 뾰족한 변수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런데 그것은 없지 않겠냐라는 게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든 내일, 내일 추대식은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 분위기 정말 재미있는 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한테 시집갔나요? 더월이 3년? 거의 뭐 찍히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말 잘못하면 당원권 정지 그리고 또 뭐 징계 제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말주심. 조금만 대든다 싶으면 바퀴벌레에 연탄가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자유한국당인의 때 발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개개인이 저기 헌법기관인데. 맞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사람이었다가 홍준표 대표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사물로 변하잖아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 선거에 정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김문수 후보 만약에 정말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고심이 있겠죠. 일단 구인란을 겪으니까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그동안은 친박과의 격돌이었어요.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지금도 중진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서로 얼굴 맞대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주로 광역 후보로 뽑아올리는 홍준표의 카드들이 대부분 또 친박 성향이에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지금 전 지사가 내놓는 발언. 태극기 집회에서 내놓은 발언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1심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 떨어지고 홍준표 대표가 또 내놨어요.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전에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항단이었더라. 이거하고 또 결이 다른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노선과 입장이 뭔지가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 뽑아올리는 인물들은 급구하는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중량급을 뽑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지금 다 걸려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대선 앞두고였죠. 그때는 향단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죠. 이번에는 공주로. 유신 공주를 떠올리게 했죠.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순수한 공주. 순수한 공주. 프린세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대선 전만 해도 어떤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려는 전략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결국에는 지지층만. 지지층 결집. 보수 지지층 결집을. 보수 지지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가 어찌 10여 프로겠습니까. 대한민국 보수는 5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여론조사하면 공고한 3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 3, 4.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30, 보수 30, 그다음에 중도 40. 그래서 이 40을 누가 먹느냐의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40에 있던 중도가 상당히 중도. 중도 진보 쪽으로 자리를 바꾼 이동을 한 상황인 건데요.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후보를 만들어서 선거를 해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원래 처음에 세게 해보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명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배경에는 남은 세력이라도 좀 모아서 최소한 15%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15%는 받아야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가는 거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해야지 제1야당이. 그런데 지금 경남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남 빅매치, 리턴매치, 대구 얘기, 부산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밀렸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에서는 심각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포기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포기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제1야당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후보도 끝까지 하겠다. 중도 포기는 없다. 이런 얘기 완주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는 2, 3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다 2배 이상으로 2등인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번수가 없는 한 이 구도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리얼미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뭐예요? 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냈습니다. 유선 ARS 조사했는데 30% 조사했는데 이거의 응답률은 3.6%고 무선 ARS 조사는 70%인데 이것의 응답률은 3.5%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아실 수 있다는 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응답률이 없어가지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디 갔지? 요새 응답률 다 그런 거죠. 표출율 4%의 폭등이 예상되는 김용민의 정치실. 이 정도면 정말 결벽증과 편집증을 겸비한 철두철미한 진행자예요. 이런 진행자를 정말 대체로 까먹거든요. 그런데 리얼미터를 왜 얘기했냐면 아까 민주당 후보들이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0%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20% 그리고 이제 제3위를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상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이제 10% 중후반 왔다 갔다 하거든요. 16% 정도. 그러면 이거를 2위, 3위를 합치면 1위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컨벤션 효과가 나고 조금 시너지가 단일화 시너지가 난다는 전제하에는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어서 2, 3위의 연대 전략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여론조사 그림만 이렇게 수치로 보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상대라고 해놓고 갑자기 친해지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죠. 종종. 선거판에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고. 어색하고 좋을 때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싸우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말이죠.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기실에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무대 나가서는 막 저기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니 선거판이 들어와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맞아요. 우리 국회 출입할 때도 많이 보잖아요. 국감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하죠. 호되게 꾸짖고 나서 끝나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저는 기자 되고선 초년병 때 제일 어질어질했던 상황이 분명히 멱살을 잡았던 사이인데 급하게 친해질 때 있잖아요. 카메라 꺼지면 친해졌다가 카메라 켜지면 다시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매직을 제가 봤어요. 다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선거 출마했을 때 동네가 좁으니까 저기 새누리당 후보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연설원인데 시의원인가 고의원인가 하셨어요. 여성의원님인데 저한테 먼저 오더니 90도로 인사더니 제가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할 텐데 그거 들으시더라도. 상처받지 말라고. 올라가서는 뭐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정치란 이런 거구나. 그걸 많이 외웠습니다. 사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박원순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 50.3, 안철수 후보 20.4, 김문수 후보 16.6 이렇게 나왔고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박영선 41.4, 안철수 20, 그리고 김문수 16.5.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 우상호 40.5, 안철수 20.2, 김문수 15.8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15%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네요. 16에서 15 정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비 문제. 선거비 문제가. 14.9만 대도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 절반밖에 못 받는 거죠. 선거비 쓴 거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막판까지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김문수 후보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후보 추대식을 끝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채비에 들어갈 텐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저는 수많은 해프닝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수많은 설전이 나올 것이고. 그 공격은 도를 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품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국민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과 비판 이런 건 언제나 환영인데. 정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마타도나 비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철수 후보는 어떡합니까 지금.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2위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막판에 결집을 하면. 만약에 그래서 3위로 밀리면. 이거는 뭐 사실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뻔한. 자기대권 구도에서 봤을 때. 안 나올 수는 없는 판이죠. 대안이 없죠. 이번 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무공천 선거연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공천은 한다는 거고요.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선거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정치권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특히 이제 4월 말 5월 정세가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개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막판까지 싸우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연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당내 경선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죠. 당내 경선이 결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아마 이제 시작을 곧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그 현직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거운동 예비선거까지는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4월 20일 전에는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경기지사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경선이 이제 그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4월 27일 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선 투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 국면으로 힘을 모는 이런 방식의 정치 일정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바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4월 20일 이전에 그러면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 뭐 이렇게 다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과 같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전에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그리고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후보도 결정이 된다. 뭐 좀 일정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4월 27일 전에는 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지금 삼성증권 사태. 증권을 아는 분들은 아주 공분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지난 6일 상황이에요.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배당을 했는데.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입력하는 직원이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라고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곱하기 1,000주가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자사주가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령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이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주식을 받았던 일부 직원 이걸 내다 팔아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 일부 직원 16명이 5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입고가 되자마자 개장 직후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던 주식 500만 주가 쏟아져 나왔으니까 주가가 폭락했겠죠. 11% 넘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었느냐. 그 보니 이 사람들은 다 증권 전문가인데. 그럼요. 여기에는 애널리스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16명의 직원들은 상당수가 증권을 직접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이 주로 한 글자가 오타가 입력이 되었지만 이 파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중대한 실수가 벌어지는 동안 중간 관리자들은 대체 뭐 했느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촘촘한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었던 이 상황. 또 세 번째는 이 돈이 들어왔다고 쳐요. 주식이 내 계좌로 100만 주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주식이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이 이상한 상황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걸 내다 팔았을 때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음모론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증시해서 장난을 친 게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다만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유통 주식의 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옛날에도 해운 방식 아니냐에 대한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중하게 해야죠. 시장 신뢰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강경한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산조작만으로 유령 주식이 사고도 팔릴 수 있다. 이게 확인된 셈인데. 그런데 어떻게 500만 주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팔아서. 선임 애널리스트까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도덕적 해의 문제. 그런데 이게 비단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50만 주를 만약에 내가 받았다 해서 350억 원을 내가 벌었던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100만 주를 넘게 내다 팔아서 350억이 내 계좌로 입금이 됐다. 이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 16명이 내답한 주식의 숫자가 평균 한 31만 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혹시 이 직원 개개인의 계좌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혹시나 이건 철저히 음모론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해온 것 아니냐에 대한 의혹마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을 향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조사하게 두지 말고 나아가서는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버라도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봐라. 과거에도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버 뒤지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 뭉터기 주식이 오가는 그리고 실제 발행되어 있는 주식 대비 그 전체 거래량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전산 프로젝트를 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리밋을 걸어야 되는데 해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설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의 정치 쇼 2부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4% 청취율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5% 하면 뭐죠? 5%? 트럼프 대통령이 오나요? 그 저기 우주에 위성을 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단독 인터뷰. 그거는 한 6%대로. 같이. 아 저는 사실 삼성증권 사태 보면서 말이죠.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강이 났습니다. 고3 때 이제 배치고사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배치고사. 그 이제 대학 어느 곳을 원서를 냈지. 이제 그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어느 날인가 이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시험감독이 지루한 거예요. 하는 일 없이 그냥 들여다봐 봐야 되니까. 그냥 아침에 딱 들어오시더니 큰 소리를 치면서 판링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 인생을 20대를 안 넘기겠다. 뭐 그런.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술 먹으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으시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지 말아라. 선생님은 한 잔 할 테니 너희들 시험을 보거라 이렇게. 한 잔 끝나는 얘기는 아니었지. 그래 놓고 이제 반장이 반장이 와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세상에 1교시에 답안지를 나눠준 거예요. 답안지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아이고 잘못 나눠줬네 하면서 다시 타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 그 반에서 좋은 대학 많이 갔겠는데요. 그 시험만 저희가 전국 1등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희 반만. 제가 그때 한 반에서 그 아니 전교회에서 한 30몇 등 했는데 반에서 20몇 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니 이 학교는 벌써 영재반을 운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삼성 득권사태. 그게 생각이 나셨구만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공매도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뭐냐면 공이 정말 없다는 뜻이에요. 비공짜. 없는 걸 판다는 얘기인데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요. 나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개인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만약에 오늘 5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이걸 주로 하락장이 쓰는 방법인데 내일모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3만 원에 주가가 3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없는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식을 꼬아온 사람한테는 싼 값의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분할의 주식 가격으로.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얻는 게 공매도 투자인데 이런 게 보통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 벌어지는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매도와 거래의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혹은 하락장을 인위적으로 조장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 때문에 이런 청원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이번 사태는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라는 건 어찌되었든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꿔서 없는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이 주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부상의 그 삼성증권 안에 전산망에 있었던 주식인 거지 실제로 발행이 되지 않은 이 500만 주 넘는 주식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것이 거래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령 주식 얘기가. 그래서 유령 주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관련해서 그 규제를 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사기 거래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없는 걸 팔았으니까요. 사기 거래. 그게 어마어마한 게 2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한테 한 주 보유하고 있는 것당 1,000원씩 배당을 하는 거였는데 1,000원이 1,000주가 돼버렸는데 말이 안 되는 게 1주에 대해서 1,000주를 그 주식과 가치의 1,000배를 배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28억 주가 발행이 돼버린 거예요. 눈 감찰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첫날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뉴스라 한참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데 전산 오류다. 시스템 오류로 그랬어요. 시스템이 무슨 원과 주를 오류해요. 컴퓨터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컴퓨터는 그렇게 설계되질 않아요. AI가 버럭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는 사람의 실수인데 그런데 다음 날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정정이 됐어요. 그럼 직원 하나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내가 술을 진탕 먹고 아침에 원이라는 단위를 주로 입력을 했다. 그럼 이게 체크가 안 된다? 이거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회사가 아닌 거예요.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기한 서류를 갖고 와도 빨간 펜 선생님으로 과장 부장 보고 찍찍 찢어버리고 다시 해와 이런 마당인데 제일 기본을 아무도 체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의 우연한 실수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는 국정원 댓글 사태 때도 보면 개인 일탈. 개인의 일탈. 직원의 개인 일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런 경우라면 조직 범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이 폰트를 줄이는 데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이게 굴림 20포인트인데 이게 바탕체 1포인트 이렇게 줄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가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외환시장에서는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을 하나 잘못 쳐서 얻는 거예요. 딜러가.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막 수요가 몰려서 이 거래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쪽 사장님이 그 산 회사 사장님한테 가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면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수수료를 물어주고 그 거래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한데 원과 주를 헷갈리는 경우는 이건 저무후무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 이 일이 증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실물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부에 나한테 내 계좌에 10개 들어왔다고 하니까 10개인 줄 아는 거지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악의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 투자자들이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더 면밀하게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우리 고릴라로 또 문자로 보면 대체로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루 이틀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수가 증권회사 직원이 실수를 한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어느 쪽에서 부당한 이익을 가져갔다면 이유 없이 손해를 본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으로 번거롭게 법정에서 피해 보상을 해라 말아 하지 않도록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미 어제 밝혔는데 소송 없이 모든 최대한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피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게 아니고 저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주식 거래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 왜 벌어졌는지의 원인이 규명돼서 그 부분이 조치되지 않으면 이거는 실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빙상연맹을 해부했는데 아 전명규 놀랐습니다. 대상한 분입니다. 빙상연맹 아니더라고요. 한국 빙상왕국. 왕국.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서 딱 맞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쭉 보고 나서 딱 모든 시청자가 느끼는 게 전횡. 전횡. 전횡은 한 명의 리더가 독선적으로 모든 걸 조직과 집단을 운영하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거예요. 노선영 선수 여자 팀추월이 문제가 됐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가 노진규 선수의 누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노진규 선수는 안타까워하게 사망을 하는 올림픽 대표 선수였죠. 내가 진규의 한을 풀겠다. 이런 누나의 결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노진규 선수가 이미 종양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화가 전명기 부회장하고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이 급한데 무슨 수술이냐. 올림픽 끝나고 해라. 양성이니까 나중에 해라. 그렇죠.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 하니. 양성이고 이게 악성으로 전환될 확률은 200만 분의 1. 이렇게 병원이 얘기했다고는 해요. 그런 판단도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선수의 건강보다는 경기가 우선이었다. 이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노진규 선수는 안타깝게 투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제때 치유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였죠. 그렇죠. 상당히 좀 그것이. 그것이 주요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의학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전회의 말씀을 하나 드렸지만 두 번째는 국민이 느낀 것은 어마어마한 차별. 유리벽들이 그 안에 존재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승훈 선수가 느닷없이 이제 또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는데 메달을 박탈해 주세요. 그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의 공분이 지금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영상을 보면 노진규 선수 이 어깨의 혹이 점점 커지는 게 그냥 뭘 모르는 사람이 화면으로만 봐도 보일 정도예요. 이게 어깨가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이 선수가 이쪽 팔을 제대로 못 쓰는구나. 이게 피니시 라인 들어올 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같이 훈련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악마같이 다그쳤다. 이 선수가 아파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해외의 월드컵 이런 데를 나가면 선수권대회 이런 데를 나가면 이 기합차 때문에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이 비행기 안에서 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몸부림을 쳤는데 이 선수를 마치 그 결과를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 부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유가족들 그리고 같은 동료들은 오죽했을까 또 다른 인터뷰가 참으로 충격적이었는데 다른 선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스 스타트 선수였다는데 제가 혹시 1등이나 2등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저 1등이나 2등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포츠에서. 왜 1등 하면 되지? 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선수가 4관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1, 2등을 해서 네가 그 기록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했던 불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도대체 이 스포츠 그러니까 참가를 해서 공정하게 겨루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이 동네에는 사라진 지 오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빅토르 안. 안현수. 안현수 선수 때부터 이게 사실은 빙상연맹의 잘못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왔었어요. 파벌 문제.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왕국을 계속 세워나가고 사실 이게 어찌 보자면 체육농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온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적폐였고 우리 선수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1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문화가 계속 팽창돼 왔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거 적폐로 도려내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현수 선수가 이런 빙상연맹의 부조리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러시아로 귀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죠. 그때 빙상연맹 입장이 뭐였냐면 안현수 선수가 너무 잦은 부상과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과거의 기량을 되찾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버리는 선수다. 더 이상 이제 메달리스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안현수 선수가 빅토르 안으로 러시아가 귀화를 한 후에 참관왕이 막 되니까 그때 이제 비판이 쏟아진 거죠. 선수를 부릴 때는 정말 메달 제조기로 부리다가 이제는 내 판단에 안 돼. 이 친구는. 그리고 그냥 쓰레기처럼 또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처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다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 체육계가 굉장히 그런 비리 온상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기회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지금 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달을 따오는 그러니까 멋있게 표현하면 엘리트 체육이었던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아까 특정인의 전횡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체육쇼를 한 셈인데 이게 붕괴되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메달 실적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즐기는 스포츠로 가지 않으면 그럼 메달 순위 국가별로 유지하겠다고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선수가 먼저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 잡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과정이 먼저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은메달도 동메달도 크게 박수치는 거 보면 이제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되건 간에 하여간 금메달 따야 된다. 이런 강박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된 제기가 아니죠. 세월호 참사 이제 곧 사주기 돌아오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는 생명보다 이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부자되세요 이러면서 돈의 담론 성공. 어떤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성공 예감 이런 프로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였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윤보다 생명.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주영님. 아이고 사회가 여기저기 흑수저가 계속 흙으로 가는 현실이 슬픕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오선영님. 노진규 선수에 대해서도 나왔군요. tv를 못 봤는데 챙겨봐야겠네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토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태형님. 그 어린 선수들한테 그런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잘못을 바꾸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의 청와대가 개입했다.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이죠? 야당 보수 언론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이 있는데요. 총리실이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산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있고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펀딩을 해서 주는 데가 미국의 존스호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안에 있는 한미연구소예요. 좀 복잡하고 길긴 한데요. 여하튼 우리 정부 예산이 한미연구소로 들어가서 한미연구소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국제관계 특히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정무위원회를 쭉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예산을 존스호킨스 대학에 보내면 존스호킨스 대학에서 그 예산을 한미연구소에 줘서 한미연구소가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런 겁니다. 이 연구소는 워싱턴 DC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38로스에 따르면 이런 보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지금 북한 핵실험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걸 보도해서 쓰는 우리 언론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이런 연구소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앞서 김용민 씨 얘기한 것처럼 인사 압력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청와대가 구제회라는 한미연구소의 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했고 그리고 십수년째 정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중단하겠다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이제 이게 야당의 비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연구소 이사장이 로버트 갈루치 대사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파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93년 1차 북핵위기 때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한하고 협상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갈루치 이사장이 구제회 소장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를 했더니 주미 한국대사관 측이 갈루치 이사장한테 오는 6월부터 한미연구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이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이면의 진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따로 취재하신 겁니까? 제가 밤새 취재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서. 아니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국회 정무위 관련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 한미연구소가 해온 역할과 관계없이 조직 운영에 적폐가 있었다는 겁니다. 2006년부터 12년 동안 계속 오래됐던 이슈이고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터진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어제 이제 발표된 청와대 내용 백브리핑 내용을 좀 보더라도 그 내용이 좀 반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미 공공외교에 쓰는 돈이 한 해에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연구소 예산이 30억 정도인데요. 문제는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인 구제회 소장이 12년째 계속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2014년 당시에 국회 정무위 야당. 그때는 야당이죠.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이 2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항목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구소의 감독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 어디다 쓴 돈이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20억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국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이 온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안 된다. 예산 결산 보고 해라라고 요구하니까 달랑 A4용지 두 쪽짜리 보고서가 온 거죠. 20억 집행을 두 쪽짜리 보고서에 쓴다? 이게 말이 되냐. 장당 10억씩. 장당 10억이네요. 되게 비싼 적이네요. 그래서 국회 정무위 내부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구제 소장 측에서는 아니다. 매년 3천 쪽에서 5천 쪽짜리의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제 청와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접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허접한 내용이 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분명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국회 정무위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더니 이학영 의원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신기해요. 한미연구소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깎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비력이 강한 연구 집단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스미스가 있네요.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한미연구소를 통해서 국내의 유력 언론인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일종의 비지팅 펠로우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지팅 스칼라십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존스옵킨스에. 그래서 몇 년 쉬면서 공부하고 일종의 이쪽의 로비스트로 방패막이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 정치인 기자만 가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력 그러니까 이를테면 힘을 쓸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여기서 예산을 이게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거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하면 그거 좀 주지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김기식 의원이 이거를 5억을 깎은 거예요. 깎은 걸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뭘 주지 그걸 깎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성경윤 이사장이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미연구소의 이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수년간 지적이 있었고 작년 말 예산심의회에서 3월까지 올 3월입니다. 3월 29일까지 개선 조치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한미연구소 측은 자율성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쓰든 왜 그거를 간섭하냐 이런데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럼요. 감시하고 간섭하라고 의원들. 그렇습니다. 결산이 안 되면서 국가 예산을 받는다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3월 말에 한미연구소가 이런 정부의 요구를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달리 대안이 없다라는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는 제도 계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산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 얘기는 잘 안 쓰고 앞 얘기를 강조해서 쓰고 있죠. 장윤선 기자님 말씀은 이게 뭐 보수, 진보,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보수 인사를 찍어서 내보내려고 한다. 찍어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박연미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존스홉킨스의 한미연구소는 진보, 보수 매체 가리지 않고 많은 기자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히 진보의 이런 진영 논리로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김에 한번 해외 연구비를 다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공비가 나가는. 공비가 나가는. 그런데 저는 이건 그나마 R&D 투자 연구비로 쓴다. 한미연구소 존스홉킨스 때 산하에 누가 다녀오고. 이게 투명한데 이거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게 더 황당한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스탠포드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의회 승인받지 않고 국정원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거기다가 때려박아놓고 일정 기간 교환 교수, 연구 교수의 형태로 가서 유유자적 생활하다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도 없는지. 이건 사각지대고. 한미연구소는 어쨌든 이것은 조명이 되는 곳이고. 의회에서 계속 질렀던 곳이고.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해외에 있는 정체불명의 연구소 혹은 국가 비용을 일부든 전체든 쓰는 그러한 자원들 한번 총체적인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연미 기자님 마지막으로 짧게. 값사진 수입 맥주에 우는 국산 맥주.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요새 수입 맥주 굉장히 저렴하게 팔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몇 캔에 만 원 일했었는데. 이제 대형마트에 가면 그 여섯 캔에 만 원 미만에 판매하는 곳도 등장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뱃삭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가격 책정에 매직이 있더라고요. 일단 수입 가격을 굉장히 낮게 신고를 하고 그러면 낮게 신고를 한 것에 준해서 여러 가지 주세 같은 걸 매길 거 아니에요. 비례해서 매기니까요. 그러면 그 수입 원가가 낮으면 여기에다가 유통마진을 많이 붙여도 출고가를 저렴하게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매직이 가능하다.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주세율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이 주세 체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 맥주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2009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을 보면 매년 두 자릿수의 수입 맥주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술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혹시 수입 맥주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한번 생각도 못 잔 얘기죠. 외국에서 맥주 분유 같은 거 가져와서. 그래 타서 파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박장 다음 주에 만나고요.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4부로 넘어왔습니다. 여의도 말말말로 함께할 텐데. 자 오늘 스타프도 광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책임을 좀 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SBS에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직접 고용을 좀 시켜주시라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광고도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을 찍겠습니다. 그래요. 미정규직 상황이라서 생산성이 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요. 이승원 평론가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하려다가 이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매일 나오시는 분이 좀 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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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은 말이죠. 그래요. 한 5분의 1 정도의 책임은 좀 통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분의 1. 두 분이니까 한 10분의 1씩. 10분의 1 정도. 광고 없이 SBS가 생돈 드려서 두 분한테 출연료를 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해야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죠. 돕고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화자가 하던 한 주간의 말들을 씹고 뜯고 맛보는 시간. 여의도 말 말 말. 자 침수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는 지금 현재 투병 중입니다. 매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감기가 좀 심하신 거죠. 네 감기가 좀 심하게 갑자기 걸렸습니다. 또 이제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두 주 동안에 청취율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 것이 왔군요. 그래요. 김수빈 평론가와 제가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를 간단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제가 네. 아 제가 dj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취율 조사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지. 일단 전화가 와. 오면 목니 부리지 말고. 받아. 어제 라디오 뭐 들었는지 물어볼까요. 그럼 대답하면 돼. 정답 역시 우리 같은 이런 정부에서 일을 해봐서 주기 척척맞지. djp 기억나는가. djp. 찬초의 한이 되었죠. 괜히 했어. 채널 이름. 진행자 이름.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뭘 그렇게 얽게 말하나.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이 세계를 합치면은. 이 세계를 합치면은. 삼당합당이 되겠네요. 조금정기 사람은 누구였어요? ys가 안철수로. 저거 ys였습니까? 그 ys가 아니라 황수관 박사는 들어봤어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자 그래서 jp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간에 여러분 전화가 왔을 때 어제를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은 뭐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알겠습니다. 아유 뭐 참 뭐 여러가지로 우리는 극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pd님이 무리수를 던지셨습니다. 대본을 써줬는데도 제대로 본인 것 같고. 아니 왜 건너뛰어요. 왜 5명이 나와요. 수서가 안 맞아. 알겠습니다. 4부에 왜 광고가 안 붙는지를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통감했습니다. 스스로 관증하고 있습니다. 내재적인 원인이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그 조사 요원한테 그냥 정치쇼라고 하지 말고 아 저요 김용민의 정치쇼 듣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이게 대체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자 내일부터 정치쇼 2주 동안 조사할 때 저희가 한 4% 늘어나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본인이 핵 개발하셨어요? 어려운 일은. 어떻게든 제가 북에 잠입해서라도 무기를 다 철거하고 오겠습니다. 빼오도록. 자 오늘 첫 번째 말 한번 들여다볼 텐데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한 게 있습니다. 패널로 나오는 분들도 국가 자격이 필요하다. 시사 프로그램 패널인 두 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국가 자격까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전여옥 전 의원이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이분들 자유한국당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 계륵이다. 계륵이라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좀 홍문표 의원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아무나 출연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셈인데 아니 아무나 국회의원 시켰습니까? 전여옥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데 한나라당 대변인인데 그래요. 누가 누구를 갖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했나 봤더니 전여옥 전 의원이었네요. 자 여의도 말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 네 그래요. 먼저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남북한의 봄을 스프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밤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 B.O.M.B. 이게 바로 봄 아니겠습니까? 네. B.O.M.B군요. 네. 밤. 밤. 밤이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서 알바하다가. 알바하다가 살만 지고 왔던. 네. 이승원 변호가. 뭐 폭탄 뭐 이런 뜻이죠. 뉴클리어 밤 하면은 뭡니까? 누굴리어 밤. 누굴리어? 발음 좀 정확하게. 미시시청에서는 그렇게 쓴다니까. 미시시피 본토 발음으로 그랬습니다. 누굴리어 밤. 그거 뭐예요? 뭐 그 발음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게 김용민 씨가 B.O.M.B를 밤으로 읽는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보통 때 영어실력이면 밤부 이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봄이나 밤부 그렇죠? 아 혹시요. 알맞이 없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영어실력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사실은 대본에. 되게 어려운 건데. 가로열고 봄. 가로닫고. 이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밤으로 읽었지. 이게 사실 옆에 밤으로 써주셨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작가분이. 아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남북한의 봄을. 거기서는 그렇게 쓴 건 맞는데. 봄으로 읽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영국식 발음이죠. 그렇죠. 봄. 홍준표 대표의 이 말.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난 7일 토요일 저녁이죠.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올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봄이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헤빙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원미의어를 쓴 것이죠. 봄. 오늘 가지고 이제 BOMB. 폭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폭탄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봄이라고 좀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정권이 하는 남북위장평화쇼가 민헨회담을 연장시킨다. 민헨회담이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유아정책의 대표사례로 많이 꼽는 그런 거거든요. 민헨회담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민헨회담이 1938년도에 있었던 그런 회담인데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4개국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떤 지방을 병합시키는 그 문제를 다루는 회담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그냥 너그럽게 넘겨주면서 이제 좀 전쟁을 유예했던 그런 회담인데. 훗날에 평가되기로는 그때 괜히 어리석게 독일에게 합의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이 회담은 나이브 회담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굉장히 난해한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서 나이브한 회담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약간 뒤에 학자들이 약간 수정주의적인 시각도 있고 이것이 당시 유화정책이었다고 비난하면서 당시에 강경파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처칠이 나오면서 완전히 극이 달라지는데 체인벌린이 유화정책을 쓰면서 독일에 상당히 양보했다 이러면서 비판했던 개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 벌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러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 그 회담도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결국은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긴 한데 당시에는 그것이 전략적이었다. 만약에 나중에 누구죠? 나치가 패배한 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한 게 39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38년이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화정책이 미넨회담 그 유화정책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DJ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대북 포용정책을 유화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화정책은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 벌어지지 않게 유해하고 유지하는 개념이라면 포용정책은 현상을 타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북한의 어떤 개혁개방이랄까 여러 가지 체제 변화랄까 이런 것을 서서히 유도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화정책과 포용정책이 다른데 지금 우리 내부의 보수에서는 포용정책을 유화정책이라고 덮어씌우게 하면서 상대방을 달래기만 한다. 굉장히 어리석고 유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북한학 박사 학위를 지금 과전 중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우리 이승원 평론가. 보기 드물게 북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하게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월북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입지 굳히기가 광고가 들어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의 말이 나올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것 같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비장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 이 말이 너무 꽂혀서 제가 이 기사를 지난 월요일인가 보고 나서 바로 검색을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셨나. 그랬더니 이번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 교섭단체 만들었잖아요. 공동원세인데 이게 당 대 당 통합이라고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냥 두 당이 합쳐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고 국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이니까 원내 교섭단체 기본 구성이 20석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면 교섭단체가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회의를 간 거죠. 교섭단체 대표로서. 그랬더니 그 첫 번째 감회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 대접받은 것 같다. 아니,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하다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됐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떤 자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의 서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정무위, 외교위, 외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16개가 있고 예결산 특위, 가장 중요하죠. 예산 결산하는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가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계특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 일정을 짜거나 사람을 배분하거나 간사를 배정하거나 이런 데서 비교섭단체는 완전히 배제돼요. 그러니까 방 밖에 우두컷에 앉아 있다가 방 안에서 몇 명이 뚝딱뚝딱해서 결정을 하면 방 밖에 있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같은 배지를 갖고 있어도 그냥 던져주는 거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맨날 한 얘기가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내가 지금 국회에 들어온 지 14년 됐고 원내대표도 하고 다 해봤는데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이제서야 겨우 발언권을 얻었다면서 굉장히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서름이 얼마나 복받쳤었는지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 의원은 또 사연이 있는 게 처음에 2004년도에 초선 의원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때의 노회찬 의원이 정무위원회 상임위 배정을 목표로 하고 그 관련 박사를 보좌관으로 영입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 정당이 비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원 구성에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서 거의 강제로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로 떨어지고. 아 법사위로. 그때 천초의 한이 아마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법사위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법사위로 간 건데 그때는 정무위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법사위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대접은 아니고 조금 낮게 고릴라 정도로 SBS 고릴라 어플을 홍보할 겸 제가 고릴라 정도로 비교섭단체는 대우를 받았다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교섭단체가 돼서 원회대표로서 대접받은 것에 감격했는데 하지만 교섭단체가 된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밖에 있을 적에는 안에서 뭔가 결정을 잘못 내리거나 하면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제 비판만 할 수 없는 거죠. 그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간사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사가 굉장히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증인 채택을 언제 할 건지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사실 간사다리 타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도 어쨌든 간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일단 주어진 거고요. 공동교섭단체가. 그리고 지금 국회 부의장 자리까지도 노릴 수 있는 어쨌든 자격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부담되는 자리이긴 하죠. 국회 상임위에 교섭단체만 간사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과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쪽 의원들은 예전에 국민의당이라는 교섭단체에 있었고 그전에 또 상당수는 세정치민주연합이나 민주당 계열 쪽이었단 말이죠. 다수 정당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면서 민주평화당 별도로 만들어서 나왔는데 비교섭단체였단 말이죠. 2당이었다가 3당이었다가 4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섭단체로서 겪는 금단 증상들. 엄청 크죠. 원내 어떤 합의에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공동교섭단체도 정의당보다는 민주평화당이 더 급했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야 항상 당하는 소금이었던 거고. 항상 배고팠으니까 상관없는데 먹다가 밥그릇 뺐으면 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여간 금연을 한다고 마음먹었는데 집앞에 풀을 뜯어가지고 좀 급하게 만드신 비유죠. 금단이라는 말을 듣고 전자담배로 가려다가 절시감이 좀 안 나서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는 거지. 빈틈을 노려서 제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요.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했죠. 폐광지의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왔다. 이거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대한 해명, 변명 같은데.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이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답한 말이 폐광지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포괄적인 노력이었다. 특정인을 고려한 것이 아닌 그런 해명 내지는 반박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무려 10년 전에 2008년 초현나 그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모 씨가 땅 투기 의혹이 있으니까 농지를 샀는데 이거 땅 투기 아니냐 했더니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고 이랬었죠. 박은경 후보자가 그랬죠. 기억력이 역시 좋으시군요.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땅 투기 왜 했냐 했더니 땅이 좋아서 땅을 사랑해서. 그런데 이게 폐광지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게 듣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는데 사실은 과연 그랬을까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도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한 문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채용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다시피 했는데 폐광지 자녀 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폐광지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왔다. 염동열 의원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본인 얘기로는 교육생 선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무 의원 한 명만 졌을 때도 부정 청탁 규모가 무려 100여 명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채용 공고를 내기도 전에 지난 2012년이죠. 청탁자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 또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도 2차 모집에서 26명의 추가 합격을 요구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수가 본래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 좀 해명이 느슨하다. 빈틀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광지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정식으로 특별전형 쿼터를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취직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응시를 했을 텐데 이렇게 따로 비공식적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나 사실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특별채용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아, 이거 야당 의원 못해먹겠습니다. 서럽습니다. 아, 당신들 자녀들 채용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좀 변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그널라도 읽힙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검찰 측의 현재 조사 내용으로는 청탁 대상자들이 어떤 염 의원 본인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의 자녀였다. 아이고 세상에. 네. 뭐 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하시는 의심은 이런 걸 거예요. 화살부터 쏘고 관역을 그린 게 아니냐. 먼저 채용해놓고 혹시. 그 다음에는 그 폐광지 지역 사람들이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를 특혜 입학을 시켜놓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정윤혜 씨하고 이혼하고. 네. 이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후에 덧붙인 이유는 아닌가. 이런 세간의 의심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2969님. 염동열 의원. 강원도에서 직업 소개도 하나 봅니다. 네. 공보선님. 말잔치의 천재들인가. 공기의 전형은 왜 안 하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공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는 뭔가 공정하게 채용할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로 하는 건데. 네.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깬 것 같습니다. 윤영희님. 이 시간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광고가 안 붙으면 저희도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숙제의 맹성과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광고 안 들어오는 게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다른 패널들 앞에 놓고? 네. 저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김용민 씨 출연료에서 5만 원을 저한테 분할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름 한 번 썼다고? 네. 괜찮다. 다음에 제 이름도 써주세요. 이 드라마에서 왜 회상씬 나오면서 예전에 찍었던 장면 나오면 그 배우한테 출연료 또 주거든요. 안 해? 그만하라고. 자 김현숙님. 542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엄청 크게 정치쇼를 틀으셨습니다. 전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세상에. 스피커에서도 울리고 이어폰에서도 울리고. 정치쇼 이래놓고 정치쇼 4%의 포인트. 폭등. 이게 없다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스피커로 들으면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정치쇼라서. 여러분 제가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정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김용민의 정치쇼. 김수빈 시사평론가,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여의도 말말말로 4부 꾸려봤습니다. 들국화에 3개로 가는 기차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남북관리가 잘 풀려서 우리 기차가 3개로 향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황금 클로징 멘트를 할 수 있는 진행자가 과연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많습니다. 많아요? 나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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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